지금 학생들이 많은데 형이 안 보이니까. 혹시 몰라요, 숨어있을지. 저쪽에도 한번. 형 끼세요? 형 끼세요?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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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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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. 저기, 저기서 오신다. 저분인가 봐. 까맣어 좀.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오랜만이야. 아, 형. 아, 형. 아, 진짜 대박이다. 아, 형. 와, 진짜. 뭔 일이야. 예전에 알배가 아닌데? 안 나올 줄 알았어. 너 만나려고 지금 와. 기분이 계신 거예요? 국경에 계속 있지. 그래가지고. 대박이다. 그러면 들어온 거야? 당연하지. 근데 진짜 한국말을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데? 해본 적 없으니까 우리. 그러니까. 나는 근데 부정상회담을 한번 봤단 말이야. 형이 약을 썼구나. 반송하는 거. 그거는 우연히 봤어. 근데 우연히 봤는데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하더라고. 그냥. 그 정도야 이거. 하여튼 너무 좋다. 나도. 너무 좋다. 10년 후에 10년을 언덕한 데도 우리 마음은 이대로 변하지 마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또 눈물이 나? 네 너무. 아니 근데. 예전에 얘기한 겁니다. 아니 제가 지금 눈물이 나? 아니 제가. 아니 김기철 씨. 네. 왜 이렇게 우셨어요? 아니 그냥.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. 그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. 아무튼. 그래요. 울컥한 마음이 좀. 진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렇죠. 지금 어디 계신지도 물어봤어요? 물어봤죠. 국경에 계시다고. 국경에 계세요? 정확하게 칭화대에. 네. 칭화대에. 그 이름은 칭화대에. 그렇습니다. 거기에서 대학원을 한 3년 다녀서 졸업을 하고.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. 로컬 기업 쪽에서 계속. 아. 지금까지. 이제 계속. 근무하고 있습니다.